멜로망스, 민트페이퍼 제공, 서울은 연합뉴스, 박수윤 기자는 남성. 이후 멜로망스, 김민석 27, 정동환 26, 가 다음 달 컴백한다. 15일 소속사 민트페이퍼 산하 레이블 광합성에 따르면 멜로망스는 7월 3일 미니 5집 더 페어리테일 더 페어리테일을 발표하고 6, 8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블루스퀘어 아이마켓톨에서 단독 콘서트를 연다. 멜로망스는 지난해 7월 발표한 미니앨범 타이틀곡 선물 20 계속 달 만에 각종 음원차트 정상을 휩쓸면서 주목받았다. 이후 웹드라마 옐로우, 위, ost,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, 짙어져, jtbc, 슈가맨 2, 에서 공개한, 유, 유 최근 발표한 싱글, 욕심, 까지 사랑받았고 각종 페스티벌에 초청되며 믿고 듣는 멜로망스, 란 수식어를 얻었다. 광합성은 이번 앨범은 순위에 연연하지 않는다. 멜로망스의 음악이 사람들의 일상의 행복으로 녹아드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. 공연 티켓은 인터파크, 멜론 티켓 등에서 예매할 수 있다. 관람료는 88,000 물결표 99,000원. clap.eyna.co.kr 2018년 6월 15일 10시 송구 kiedy만도 성공하였다. 감사합니다.